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율동 챌린지 영상입니다. 그동안 많이 참여해주셔서 우리 목사님들과 제가 감동하고 있답니다. 이번에도 많이 참여해주셔서 더 풍성한 온라인 여성경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 왼쪽으로 가셔서 주님 오세요. 반대 가셔서 오시고 오른팔 손목 플렉스 하셔서 헛된 나의 꿈을 뒤로 보내시고 어둠을 거두시고 이번에 반대로 왼쪽 가실 때 왼손을 살짝 주먹져서 위아래 하시면 되세요. 그리고 왼발 먼저 놓으면서 원 투 두 번 반대 투 투 두 번 그리고 양손을 나의 삶을 이렇게 부풀려서 풍선처럼 만드시면 되세요. 원 투 쓰리 포 양손 위에 어깨 허리 손바닥 몸통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마무리 박수로 하시면 되십니다. 그럼 천천히 처음부터 해보도록 할게요. 왼쪽으로 왼쪽으로 자 그럼 음악에 맞춰서 처음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거듭 거듭 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지금까지 총 4번의 챌린지 영상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. 남은 여름 성경학교 기간에도 많은 성도들 참여하셔서 주님께 더욱더 영광 올려드리길 기도하겠습니다. 그럼 좋은 날 다시 봬요. 안녕